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면서 김동연 박사의 표정이 저렇게 밝을 수가 있구나. 근 10년 내에 저렇게 밝은 표정을 제가 처음 봐서 세수가 필요한 제주도에서도 내심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방세수가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이죠. 아주 손쉬운 방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마산업이라든지. 참고로 강원도의 반발에 대비해서 여기서 나는 수익의 일부를 강원도에 보존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발사를 누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선하죠.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예언을 하자면 이번에 카지노웨이가 나왔잖아요. 조금 있으면 다시 케이블카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돌아가면서 나왔습니다. 케이블카나 20년 동안 논쟁 끝에 이제 일단락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일단락을 매번 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정책 결정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시사평론가 김동연 박사 그리고 강전혜 변호사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전혜 변호사님은 지난주 시사전망대는 첫 시간을 함께 보내셨잖아요. 제가 저희가 유튜브도 만들어서 올렸는데 썸네일이 아주 썸네일이 왜요? 부상일 변호사 오셔서 보시면 좀 서운해하실 텐데 생각 드렸습니다. 저희가 아주 야망주를 키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본 것이 김동연 박사의 표정이 저렇게 밝을 수가 있구나. 근 10년 내에 저렇게 밝은 표정을 제가 처음 봐서 두 분이 합이 잘 맞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합이 참 잘 맞는 것 같고요. 부상일 변호사보다는 역시 강전혜 변호사가 김동연 박사의 짝꿍으로 딱이다. 그리고 그 방송을 들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지인분들의 평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자리가 딱 네 자리다. 그러면서 조금 더 스마트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A4용지에 프린트해서 쓰면서 했는데 21세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방송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한 분위기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김동연 박사께서도 태블릿을 들고 오셨는데 평소에 안 들고 오십니다. 자꾸 그렇게 사람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저만 80년대 방송이 되어버렸고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간에 사실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토론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 안에서 자꾸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갑자기 내국인 카지노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일명 오픈 카지노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 제주 도민은 제외하겠다. 다만 내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카지노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툭 튀어나왔는데 두 분께서는 이 얘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박사님? 좀 뜬금없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전 세계 카지노 업계가 굉장히 극심한 불황이죠. 그래서 카지노 업계에서 꾸준하게 규제 완화라든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관련된 용역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카지노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이런 용역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내국인 카지노 문제는 아시겠지만 우금인 도지사 시절에 수많은 어떤 논쟁권에 일단락된 부분이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분란이 소지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용역진이 제안했을까 라는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 한 두 달 전인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제주에 왔다가 그때 오픈 카지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는 꽤 크게 다루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후보는 되지 않으셨지만 이후에 또 이제 도에서 용역을 줬는데 이렇게 오픈 카지노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제주에는 주민등록이 아마 없는 이런 관광객만을 받겠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에서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나 왜냐하면 원희룡 도정에서는 오픈 카지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지사에 부재 중인 상황이니까 또 이런 용역들을 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논란이 내국인 카지노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용역 보수 내용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비대면 카지노 도입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용역진에서 뭔가 이런 부분에 비대면 부분에 좀 박점을 두고 내국인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와의 협의라든지 카지노 업계와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은 포기하고 비대면 도입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굉장히 전무적인 판단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굳이 아까 강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뭐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던졌을까 그리고 이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만 이게 용역을 주는 업체들은 대부분 지금 도의 어떤 입장을 좀 경청을 하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어 가지고 도에서는 그냥 용역 업체의 그냥 생각일 뿐이다 그냥 안중이 하나일 뿐이다 검토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 자료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도민들이 보기에는 용역 업체면 사실은 조금 의아하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주도의 지금 공식 입장인 것은 아니고 네. 용역이죠. 종합계획 용역 안에 들어간 용역진의 의견이라고 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용역보고서인데 그러니까 도내 카지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제 두 가지가 제시된 거잖아요. 그런데 두 분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용역진이 도의 의견도 전혀 안 듣고 그냥 뜬금없이 이걸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개혈성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지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죠. 용역진이. 지금 업계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많은 직원들이 실측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제안이라고 생각 든다 하더라도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에서 카지노 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이 특례가 결국은 수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원희룡 도정에서 꾸준하게 했던 게 지금 그렇잖아요. 왜 카지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이슈가 되냐면 지금 카지노 업계 매출 규모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원희룡 지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관광지능 개발 기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도대체 매출액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환경에서 결국은 내국인 카지노까지 빗장을 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오히려 동인사회가 굉장히 큰 분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용해집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왜 얼마 전에도 되게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제주도에 있는 모 카지노 업체 현금 금고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갑자기 도둑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무슨 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고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어차피 지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말 지금 김박사님 말씀이랑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야 맨날 뉴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카지노 업계에서는 오랜 수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내국인 카지노 만큼 왜냐하면 강원엔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원엔드에서 도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강원엔드가 이제 굉장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은 그리고 내국인 카지노. 내국인들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갖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카지노 업계가 휘청거리잖아요. 그러면 카지노 업계의 입장에서는 내국인 관광객들 특히 제이도민을 거의 전제하겠죠. 제이도민을 제외한. 그런데 여기도 꼼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소기 전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정자집을 하면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제이도 사람인데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을까 관리감독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강진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잠깐 제 생각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아마 카지노 업계 쪽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보고서도 나온 게 아닌가라는 저는 약간의 음모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음모론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카지노 업계에서야 당연히 계속해서 원해왔던 부분인 것이고 정기적으로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틈을 봐서 항상. 그런데 제가 이 얘기가 계속 정기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비정기적입니다. 때에 따라서 한 번씩 나오는데 세수가 필요한 제주도에서도 내심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것은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방세수가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이죠. 아주 손쉬운 방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마산업이라든지 카지노라 같은 사양성 산업에 대한 세수 확충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손 안 대가 고프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jdc 공항면세점 얘기도 도에 갖고 오고 싶다는 게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져오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불효 불급한 일. 지금 예산 결산 과정에서도 당장 쓰지 못한 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확인됐고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질타가 도유에서 쏟아졌거든요. 5천억이 넘는 예산들이 쓰이지 못했던 건데 그러면 이렇게 그런 예산들을 아낀다고 한다면 그런 세수 특히 이제 도민사회의 어떤 커다란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너무 관료사회가 너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신 건가요? 네. 비슷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카지노 얘기 꺼내시는 분들이 아까 홍준표 의원 얘기하셨었죠. 홍준표 의원 제주도 와서 오픈 카지노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불거진 면은 있었는데 덜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종종 카지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뭐 그 분야 뭐 일관된 주장이죠. 그러니까 여야를 막는 하고 사실 이 세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욕심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만약에 하고 싶다 뭐 업계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만약에 도에서도 이걸 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게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요. 관광지능법 5조를 보면은 카지노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춰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도에서 이렇게 허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제 요구는 알 수 있지만 권한 자체는 지금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번에 7단계 제도 개선에서 강력하게 제의돼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카지노 갱신 허가와 관련해서 특례를 좀 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드림타워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이전하면서 갱신허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관과 그 관련해서는 줄 수 없다라고 아주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휴지역에서 내구인 카지노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문체육관광부 입장은 약간의 그런 부분 카지노 업계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권한이 없는데 욕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텐다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또 하나는 강원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홍준표 의원 얘기 나왔을 때도 강원도에서 오히려 굉장히 난리가 났었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도에서도 검토는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조금 아직 어떤 도민적 그리고 국민적 컨센서스는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강원도의 반발에 대비해서 여기서 나는 수익의 일부를 강원도에 보존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그런 식의 발사를 누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선하죠. 신선한 게 아니라 혁신이 참 뭐라 그래 혁신이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할게요. 먼저 1분은. 자꾸 카지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경제도 어렵다. 그다음에 세수도 부족하다. 아까 넘쳤다 얘기하셨지만 사실 공공에 써야 될 세수는 많은데 그만큼은 안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자꾸 민자 얘기 나오고 그러면 차라리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를 관리를 아주 잘한다는 전제하에 도입을 하는 것은 제주에 그렇게 나쁜 선택일까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지금 카지노 매출 규모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카지노 업계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제의도도 현지의 권한으로는 좀 불투명해요. 그런데 이게 되고 난 이후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카지노 업계도 그게 내국인 카지노와 비대면 카지노라고 하는 게 카지노 업계의 수건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은 이제 재정적 어떤 투명성 이런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먼저 어떤 도민적 그리고 국민적 컨센서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마치 지난번 영리병원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좀 예언을 하자면 이번에 카지노 웨이가 나왔잖아요. 조금 있으면 다시 케이블카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케이블카나 20년 동안 논쟁 끝에 이제 일단락 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일단락을 매번 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정책 결정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카지노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이런 업계를 돕기 위해 오픈 카지노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업계에서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점점 사실 또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있으니까 그러면 제주관광공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서브적으로 도 차원에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도에서 이렇게 아예 혁신적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아니요. 10초 10초 용역보고서 뒤에서 간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어쨌거나 두 분의 이야기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하면서 반어적의 의미고요. 2부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